지금부터 2025학년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설명과 관련된 자료는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 고입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380-4572, 380-4574번으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화면은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 화면입니다. 고입기본계획 설명에 앞서 먼저 작년도 2024학년도 고입평준화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인원은 총 11,599명이며 국공립 16교, 사립 33교를 포함한 배정가능 5교는 49교였습니다. 합격선은 91.406%였으며 최근 6년간 합격선의 변화 추이를 보시면 최저 95.904%에서 최고 91.406%로 나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고입 배정의 어려움을 설명드리기 위해 잠시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중학교 배정이 어려운 이유는 초등학교 숫자에 비해서 중학교 숫자가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통 말씀하십니다. 지금 빨간 점이 중학교 분포입니다. 반면 중학교 92교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68교로 되어 있는데 68교 중 평준화 일반고등학교만 더하면 49교입니다. 다음 파란색 점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분포는 중학교 학생 수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입 배정의 어려움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치구별로 작년도 배정 현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서구는 중학교 학생 수 1951명, 고등학교 정원 1845명으로 중학생 106명이 다른 자치구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구는 중학교 학생 수 2076명, 고등학교 정원 2383명이었습니다. 때문에 307명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다음 북구는 중학교 학생 수 3033명, 고등학교 정원 3504명으로 471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북구에 있는 고등학교로 들어와야만 했으며 동구는 중학교 학생 수 412명, 고등학교 정원 999명으로 대략 587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동구에 있는 학교로 타자치구에서 넘어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는 가장 차이가 심한데요. 중학교 학생 수 4020명, 고등학교 정원 2868명으로 약 1152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타자치구에 있는 고등학교로 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광산구에 있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입 배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입 기본계획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33쪽을 보시면 전기고등학교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광주체육고, 광주예술고,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가 포함되어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4교입니다. 대한특성화고등학교는 동명고 1교가 있습니다. 특수목화고등학교는 11교가 있는데 이 중 서진여고 전문계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광주과학고 1교가 있습니다. 다음 후기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후기고등학교는 자유로운공립고등학교, 광주고, 광주제일고, 상일여고, 전남고, 수환고가 있으며 과학중점학교, 조대여고 2반, 상무고 2반, 풍암고 2반, 보문고 2반이 있습니다. 이 밖에 평준화일반고등학교 44교가 있으며 비평준화일반고등학교는 호남삼유고, 광일고, 서진여고 보통과가 있습니다. 이 중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자유로운공립고가 2년 만에 다시 선발한다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2024년 2월 28일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는 기존에 있는 자유로운공립고와 올해부터 시작되는 자유로운공립고 2.0의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5개교, 수환고, 상일여고, 광주고, 전남고, 광주제일고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의 부모, 법정보호자 등 전 가족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단독 세대의 구성으로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전기고등학교 전형을 보겠습니다. 전기고등학교 전형 시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입학 전형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로 하고 있으며 단, 산업수요 맞춤형고, 마이스터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 반영은 3학년 1학기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고등학교에 선발된 자는 후기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기자, 각종 대외입상자, 학교장 추천자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특별전형 탈락생에게는 일반전형 지원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후기고등학교 전형을 보겠습니다.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입니다. 원서 제출은 관내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추신 중학교에 원서를 제출하시면 단위 학교별로 시교육청에 일괄 접수하게 됩니다. 중학교 졸업자 중 거주지가 원거리로 이전되어 근거리 배정을 희망하는 자와 특성화 중학교인 평동중학교, 살레시오 여자중학교, 체육중학교, 예술중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중 근거리 배정을 희망하는 자는 시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합니다. 이때는 거주지 최근거리 중학교에 배정가는 고교 중에서 추첨 배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중 타시도 전국단위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학생 중 후기 일반고등학교 희망배정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한 학생에 하나여 일반고 전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기 고등학교 전형 중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 전형을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공립고 전형은 선지원으로만 지원하며 후지원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1지망 지원자부터 우선 배정하고 미달시에는 2, 3지망 지원자에게 배정합니다. 자유로운 공립고 지원에서 탈락한 자는 후기 일반고에서 추첨 배정합니다. 다음 과학중점학교 전형을 보겠습니다. 선지원으로만 지원할 수 있으며 후지원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 수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 1, 2, 3지망 순으로 관계없이 우선 배정하되 지원자 수가 정원 초과 시에는 1, 2, 3지망 지원자 순으로 배정합니다. 과학중점학교 역시 탈락한 자는 후기 일반고에서 추첨 배정 가능합니다. 학교 배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학교 간 성적 격차가 최소화하고 학생 거주지에서의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배정합니다. 선지원 추첨 배정에서 정원의 20%를 후지원 추첨 배정에서 정원의 80%를 배정합니다. 이때는 무장이 추첨 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 학교는 중복될 수 없습니다. 단, 배정 가능 고교에서 선택한 선지원 학교는 후지원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배정 지원 학교는 부개교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지원 순서에 상관없이 성적 등급별 추천 배정하며 미달 인원은 후지원에서 보충합니다. 후 배정 지원 학교의 배정 가능 고교는 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수와 학교를 공표하며 학생, 학부모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후기 고등학교 전용 시 신입생 전용 지원서입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선지원 학교명과 후지원 학교명을 작성하시는데 후지원 학교의 개수는 학교마다 상의합니다. 선지원과 후지원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선지원은 평준화 일반고에서 20%를 배정하고 있는데 광주 전체에서 희망, 이기교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지원 순서에 상관없이 추천 배정합니다. 단, 삼지원은 자공고, 과학중점고에 한해 선택을 합니다. 후지원은 출신중학교 중심 배정 가능 고교에서 선택을 하며 선지원 학교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역시 지원 순서에 상관없이 추천 배정합니다. 배정 가능 고교에 따른 선택 학교 수입니다. 배정 가능 고교를 보시면 1에서 6은 전부, 7에서 9는 6, 나와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광주 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가셔서 고입 정보를 먼저 누르시고 다음 배정 가능 고교를 누르시고 다음 학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각하중학교를 선택했고 네 번째 남녀 성별을 누르시면 남자 학생이 갈 수 있는 9개 학교가 나옵니다. 배정 가능 고교가 9개 교이기 때문에 각하중학교 남학생은 6개 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7번은 부모가 재직하는 고교 배정인데 상피제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8번, 타시도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불합격한 학생 중 사전에 후기 일반학교 희망 배정 동의서를 제출하고 일반고 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선지원을 선택하지 않고 후지원 출신 중학교의 배정 가능 고교 선택 학교 수에 따라 희망 학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별 배정입니다. 특별 배정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 중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장애 학생입니다. 거주지에서 통학이 가장 편리한 학교에 우선 배정하며 장애인 복지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장애 복지 카드는 없으나 장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은 학교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회의록 사본과 종합병원 전문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구성원은 거주지에서 최근 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다시 말해 중증장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은 거주지에서 최근 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하며 장애 진단 증명서 또는 복지 카드가 필요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다시 말해 중증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조부모 장애 진단 증명서 또는 복지 카드가 필요합니다. 다음,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시교육청 특수교육팀에서 공문을 통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쌍생아 동일 학년도에 함께 신입학하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 배정 절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동성 쌍생아는 원서 쓰는 순서가 같아야 하며 이성 상생아의 경우에는 남녀공학, 고교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판결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동일 학교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학교의 위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시교육청의 세계민지수민교육과에서 확인한 위기 학생도 동일 학교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여기서 말하는 다자녀는 세자녀 이상을 말하며 다자녀 학생 중 둘째부터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재학 중인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동일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등학교에 함께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처이기 때문에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우선 배정지역 대상자입니다. 거주지에서 최근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 우선 배정하며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두 번째,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고입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가보원처의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추첨 배정합니다. 열세 번째, 특례입학 대상자입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열네 번째, 체육특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 지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의 체육특기자 전형 계획에 따라 배정합니다. 공문으로 안내가 됩니다. 추가 입학 전형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은 전기고 내신 성적 산출일은 2024년 10월 31일이며 후기고 내신 성적 산출 기준일은 12월 11일입니다. 위탁 학생의 경우에도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하나라도 있어야 성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지원서 접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별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본인 및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형 지원서에 전산 처리된 출력물은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중지원 금지 내용입니다. 이중지원은 추신 중학교장의 책임하에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기고등학교의 합격, 이때는 배정, 합격 후에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는데 학교에 입학을 포기한 경우 당의 연도에 다른 학교 지원이 불가합니다. 전기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한 개의 학교만을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예술고, 체육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특성화고 및 일반고의 특성화고에 상응하는 학과 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이 금지됩니다. 다섯 번째, 광주자동화설비 마이스터고, 광주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전기특성화고,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신중해야 하며 원서 접수 외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중지원금지는 광주, 뿐만 아니라 타시도, 전기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2025학년도 고입 내신 성적 산출 지침입니다. 용연학교와 같은 장기 위탁 학생들은 성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과 성적은 80%, 비교과 성적은 20%를 반영합니다. 이때 비교과 성적에 해당하는 항목은 출석 성적, 행동발달 성적,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 봉사활동 성적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일반 교과 성적을 보다 자세히 보시면 180점 만점으로 2, 3학년 선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2학년은 40%, 3학년은 60%를 반영하되 단,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30%, 2학기 30%, 3학년 1학기 40%로 반영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유학년제에 의하여 위와 같은 성적 반영 비율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자유학기제로 전환됨에 따라 교과 성적 반영 비율이 변화됩니다. 예체능 교과 성적은 60점 만점으로 3등급 평가에 따라 A 5점, B 4점, C 3점으로 성취도 환산 점수를 부여합니다. B 교과 성적은 60점 만점으로 출결 15점, 봉사 15점, 창의적 체험활동 15점, 행동발달 15점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광주지역 고등학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일반고 44교, 자유로운 공립고 5교가 있으며 과학중점학교 학급이 포함되어 있는 조대요고, 상무고, 통암고, 보문고가 있습니다. 영지학교 1개교, 특수목적교 4교, 특성화고 11교, 대한특성화고 1교, 비평준화 일반고 3개교가 있습니다. 다음 입학전형 주요일정입니다. 전기고에 해당하는 입학전형일정 확인하시고 후기고의 원서 접수일수는 일자는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주요질문입니다. 선지원학교와 후지원고교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지원고교는 거리에 관계없이 전체 고교 중에서 2개교를 순위 없이 선택지원하며 정원의 20%를 성적등급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천배정합니다. 단, 3지망은 자공고, 과학중점고에 한해 선택 가능합니다. 반면 후지원고교는 출신중학교에 배정가능고교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학교를 순위 없이 지원하며 학교정원의 80%를 성적등급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천배정합니다. 성적등급을 고려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성적이 좋으면 희망학교에 우선배정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등급을 고려하여 배정한다는 의미는 내신성적등급별로 고르게 전체 고교에 분산되도록 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성적대의 학생들이 특정학교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내신성적등급은 세 구간으로 나누어 석차백분율 8%, 80%, 100%를 고르게 분산배정합니다. 따라서 내신성적등급이나 석차백분율이 좋다고 해서 희망학교에 우선배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지원과 후지원의 같은 고교를 지원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지원을 후지원 배정가능고교 중에서 선택한 경우에는 후지원에서 해당 학교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하면 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살고 있는 중학교 학군에서 다른 학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0월 31일까지 이사할 지역의 중학교로 전학하시도록 권장합니다. 고교 진학은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배정가능고교 중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만약 전학을 하지 않을 경우 원거리고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교배정 발표 후 고등학교를 바꿀 수 있나요? 배정 발표 후 민원이 많으면 재배정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고교 배정 이후 결과는 절대 번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를 바꾸거나 재배정은 불가합니다. 그러니 원서 작성 시 배정 희망고교 선택을 신중하게 정확하게 해야 하며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하지 않은 고교에 배정될 수 있나요? 최근 5년간 100% 지원고교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정이 불가할 경우 비지원고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선지원과 후지원 과정에서 학생이 지원한 학교의 정원이 모두 초과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비지원고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100% 지원고교에서 배정됐던 만큼 올해도 그렇게 되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타시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 불합격자는 후기 평준화 일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불합격한 학생 중 사전에 후기 일반고등학교 희망 배정 동의서를 제출하고 일반고 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다음과 같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입학 배정과 관련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